네, 안녕하세요. 오후짱을 위한 준비 함께 세워가시죠. 이상로의 텐텐백원입니다. 와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정말 많은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실적 시즌이 이번 주 끝나갑니다. 그런데 시장에 마땅한 주도 테마가 없다 보니까 이번 주는 뉴스나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실적 시즌이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이 알려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실적이 부각되는 그런 양상들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은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약속된 플레이를 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선별적 실적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는 예전에는 이 섹터군이 있다면 그 섹터군 안에서 모든 종목군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면 지금 이 섹터군 안에서도 좀 더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더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실적에 민감한 시장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일 건데 결국 좋은 실적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또 좋은 마진이 또 개선돼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는 수출에 대한 비중이 큰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수입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그만큼 수출 물가가 상당 부분 올랐기 때문에 우호적인 환율 환경 안에서 실적을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좀 더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현대차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과거 2008년도, 2009년도에 두 가지 터미네이터가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터미네이터가 현대차미네이터, 두 번째가 기아차미네이터라고 아이빌백이라고 했는데 약 13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리가 현대차 그룹이 과거 2008년도 차트를 한번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도 그때 1300원대 이상이었거든요. 똑같이 현재 반복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대신에 이번에는 이슈가 조금 다릅니다. 2030년도까지 전기차에 대한 생산을 200만 대 늘리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오늘 시장에서는 HEV, 하이브리드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EV라는 것은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HEV는 하이브리드 배터리, PHEV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큰 차이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하이브리드 배터리라는 것은 배터리 자체를 보조하는 식으로 쓰는 부분이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도 전기차 부품들이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10백업 원픽이었던 4월의 10백업 원픽이었죠. 서진 오토모티브, 그리고 바로 이틀 전 원픽이었던 NVH 코리아 오늘 모두 강세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이 모두 전기차라는 공통적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전기차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지금 현재는 바로 도지아와 엘라바마, 맞습니다. 도지아와 엘라바마, 여기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이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2010년부터 같이 진출했던 기업들이 현재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들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시세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중장기적 시세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2017년도 초에 2차 전지 기업들이 그때부터 뽑아내기 시작하면서 약 8년간을 지금 시세를 내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이 현대차 그룹에 대한 시세적인 모습들도 결국 자동화에 엮이면서 상당한 상승 사이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진 오토모티브, 그리고 NVH 코리아 둘 다 매출이 2조 이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R 밴드는 약 3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YG 엔터테인먼트 관련인데 정말 안 살펴볼 수가 없죠. 바로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단서에 올랐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올지 알고 계셨어요? 노크멘트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다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콘서트 매출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면서 그만큼 기업에 대한 실적이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현재 YG 엔터테인먼트가 상승을 하면서 같은 동종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JIP 엔터라든지 하이브에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고 결국에는 리오프닝 전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콘서트 매출이 절반을 차지했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겪으면서 콘서트 매출이 전무했습니다. 음원에 대한 매출만으로 이런 K-POP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콘서트 매출이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는 가능하다고 보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런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저는 충분히 상한가도 오늘 가능한 그런 자리로 보는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 실적 자체가 우리가 1분기 실적 기준으로 PR 밴드를 한번 매겨본다면 약 10배 수준, 10배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엔터주들 평균 PR 밴드가 약 25배에서 3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마찬가지로 YG 엔터테인먼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SM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하이브, JIP 엔터테인먼트 또는 큐브 엔터 이런 빅4 관련된 기업들도 충분히 지금 2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 가능성도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엔터 관련주들은 좀 더 실적 관련주를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목표가를 달성한 YG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체크 포인트는요? 네, 양자 기술 관련된 부분을 방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이슈가 되면서 또 양자 기술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이 상용화되기까지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슈퍼 컴퓨터가 좋으냐, 양자 컴퓨터가 좋으냐 그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따져서 봤을 때 크게 양자 기술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양자 기술에 대한 부분을 중국에서 보안 흔히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보안키를 뚫는데 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모든 컴퓨터들이 다 뚫릴 수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방산 관련된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에 양자 기술 관련주들이 강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들인데 대표적인 기업으로 KCS 같은 기업들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CS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양자 기술 관련해서 계속적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도 유명한 기업인데요. 저는 사실 양자 기술에 대한 부분은 실적을 동반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에 대한 낙폭과대 이후 단기간에 상승하는 그런 빠른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테마가 움직이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고 보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더 지켜보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텐베거 트렌드 살펴봤습니다. 또 오늘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부품과 관련된 것들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동차 부품들을 여러 번 살펴보다 보니까 거의 마스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개 볼 필요 없습니다. 사실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총 12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찝어드리는 기업만 보시면 됩니다. 20, 30개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사실 우리가 대부분이 현대차 안에서도 전기차 부품을 해당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매 팁을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린다면 우선 조지아와 엘라바마 이 둘 중에 한 군데 반드시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미국이라는 본토에 대한 매출이 지금은 기대감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지아는 기아차에 대한 전초기지, 그리고 엘라바마는 우리가 현대차에 대한 전초기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환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현대 기아차가 경쟁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 환율 때문이거든요. 1,300원 이상에 대한 환율에서는 도요터를 앞지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장 부품에 대한 납품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기차 시장으로 결국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엔진 관련된 부분에 납품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잘 안 오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조지아, 엘라바마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두 번을 했던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지아에 있는 회사들, 엘라바마에 있는 회사들 다시 한 번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전기차 안에서도 좀 더 부품적인 부분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하는데 사실 단어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선 뭉치. 우리가 흔히 케이블, 그냥 전기차 시장으로 갈수록 자동차 안에 들어가야 되는 전선들은 많아질 거고 그런 그런 전선에 대한 뭉치들을 납품하는 기업들도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지금 이제 와이어링 하네스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THN과 유라테크 이 두 가지 구간에서 점유율을, 과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서 여기 다 공급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국내 매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회사가 여기 적혀 있느냐 이 회사는 미국에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비안 관련주를 엮여 있는 기업인데요. 충분히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에코캡도 한 번 넣어봤고요. 우리가 이제 온도 조절기라는 것은 이제 전원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온도를 조절을 해야 되죠. 조금 과열되면 이제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온도 조절기에 대한 역할을,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인지 컨트롤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그림도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만 한 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배터리 팩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 팩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서현이와 세종공원, NVH 코리아, 덕양산업 다 지금 신고가 가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시장은 먼저 선점을 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움직인다는 거고 파워트레인, 우리가 이제 전기차의 구동 모터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대원광업, 서진 오토모티브, S&T 모티브 같은 기업들이 파워트레인에 또 해당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또 전기차와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인 안건을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 바로 공개해 주시죠. 지금 이 상황에서 전기차 시장은 넘어가고 있는 양상들이 때문에 오늘 이제 THN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THN, 그리고 유라테크 이런 기업들이 사실 우리가 캐시카우가 형성돼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라이징스타보다는 현재 와이어링 하네스를 납품하고 있고 그에 따른 과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에서 좀 더 물량,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갈수록 전선 뭉치에 대한 매출량은 10배가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THN에 대한 주가도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현재 현대기아차 내에 와이어링 하네스를 납품하고 있는 세 가지 기업 중에 한 군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차량 고사형화가 또 진행이 되면서 이런 전장 부품류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다 높게 형성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이런 와이어링 하네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도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 기업이 2021년도에 고점을 한번 형성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가 올라오는 과정들인데 그때와 비교해서 업황이 대단히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발전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대한 6,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9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THN입니다. 1차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3,950원입니다. 지금까지 이상루의 텐텐베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